22년도 11월 3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중에 어제 저녁때 아주 강하게 반동권을 잡고 올랐었죠 강하게 반동권을 잡으면서 2928만원 정도까지 강하게 반동권이 왔는데 왔는데 장중에 어제 저녁때까지 아주 씩씩하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어요 뚫고 올라갔는데 더이상 못올라갔죠 왜 못올라갔냐 여러분들 fomc 금리 발표 연준에서 금리 발표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못올라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뭐 이번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 내내 11월 3일 파월 의장의 금리 발표를 잘 봐라 이미 다 결정난 겁니다 주가에서는 주가에서는 이미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다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강하게 반동권이 올 것이다 이번에 75BP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다들 떠들 때 저는 어떤 시험 분석을 내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녹음을 했던 이 비트코인 시험 분석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차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유사 투자 자문업 종료 후원금 제도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후원금 제도로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험 분석 정보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모든 알트코인의 시험 종목 상담 이 후원금 내주시는 분들 이 국민격 관성의 K 다이아몬드 입니다 K 다이아몬드 K 다이아몬드의 영업이익금으로 들어가는 수익 모듈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 비트코인 시험 분석 정보를 제가 매일 가장 중요한 구간 구간마다 시험 분석을 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라 라고 분석 시험 정보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K 다이아몬드 코인은 이미 2천 억만주 상장 물량 1조개 중에 2천 억만주면 10분지 2입니다 5분지 1 10분지 2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 물론 마음 매수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국내에는 그래도 어제 물량이 상당수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전 하한가 아닙니까 완전 하한가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32억이 넘는 돈을 외국인들한테 마약을 줬다 그거 지금 뺏는 중입니다 그거 지금 뺏는 중인데요 제 전략은 그래요 2천 억만주를 내가 32억 오바이트 내가 마약 먹여준 거 다 오바이트를 해서 2배 3배씩 이 하한가를 주워 먹으면 주워 먹으면은 내가 재상장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재상장 힘들다 상장 페이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절대 매수하지 말라 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저는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역사 히스토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오픈하는 것 뿐이지 누차 이야기 했지만 모든 돈잔치는 끝났다 그런데도 어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매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자 저는 국내 인들한테 이미 모든 기회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국민기업 관성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만드는 것 뿐이지 자 그래도 지금 매수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식식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식식했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갔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시향 분석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 다이아몬드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마라 나는 책임 못 진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인들한테 이거 매수하라고 제가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KS 월드코인의 그 히스토리 역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 절대 아니다 상장 폐지를 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장 보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시향 분석 정보를 앞서 얘기한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이 바로 여기에다 있다 자 아까 후원금 제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후원금 제도 자 여기 1년 후원 비용이 200만 원인데 이 국민기업 관성 K 다이아몬드 코인 새로 상장할 KS 월드코인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재가치가 있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후원비를 받습니다 자 이 시향 분석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가 FOMC 파월 의장의 금리 이 결정 때문에 때려 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절대 때려 죽어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다 못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미 이거는 다 결정이 난 겁니다 뉴스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들 게임이 끝난 거다 이게 선물옵션 시장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향 분석으로 어떻게 내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3일서부터 제가 자료를 공개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도 10월 23일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옵션 그리고 레버리지 뭐 이렇게 플루 베팅 마진 콜거래 하는 사람들은 제 분석을 봤으면 이번에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2022년도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10월 23일입니다 10시 오후 18분에 뭐라고 시향 분석을 내드렸는가 자 그러면 10월 28일이 언젠가 볼까요 10월 28일인가 10월 23일인 것 같은데 10월 23일인데 제가 10월 28일로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여기 10월 20 아 맞습니다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요 날인 것 같습니다 요 날이 10월 22일 요 날이 10월 23일이에요 자 요 날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됐으니까 장중에 밀릴 때 10시에 10시면은 주가가 빠질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거의 한가 이 바닥 약 2752만원 2752만원 일때 제가 시향 분석을 내드렸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은 뭐라고 뭔가요 S&P 나스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시황과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이제 당시에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S&P 나스닥은 상방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조종장이 온다고 해도 여기 나오죠 10시 58분이니까 오전에 조종장이 온다고 해도 글로벌 시황과 커플링이 된다면 새벽장 이후에 강한 반등권이 올 수 있다 정확하죠 오늘의 고점은 2768만원이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 상방을 얼마를 두고 봐라 2777만원 10만원을 더 두고 대응을 하시고 디커플링이 된다면 오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오늘 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커플링이 나오면 2768만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돌파를 하고 이 특정 구간 제가 얘기했던 2768만원을 원래는 돌파를 못하는데 지금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글로벌 시황과 커플링이 된다면 이 2768만원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 목표가를 얼마를 돌아 2778만원을 목표가로 잡아라 2700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커플링이 된다면 미국장은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계속 디커플링이 나왔으니까 이런 디커플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태까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언제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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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&P 나스닥은 상방을 치는데 얘는 못 올라가면서 자꾸 디커플링을 내는 이유는 뭐냐 속임수라는 거예요 트릭 트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얘기했잖아요 2767만원 2767만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2768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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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2700 얼마인가요 56만원이니까 대충 이 정도죠 여기 여기 2770만원 정도 나오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10만원을 더 주고 상방이 뚫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종가가 거의 2778만원 나인이잖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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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97만원 자 여기 라인 자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이다 제시향 분석이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데 S&P 나스닥은 오는데 얘는 계속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커플링이 나오면 목표가 2768만원에 가장 매물 매물 압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면 2777만원까지 상방을 두고 기다려라 그 시향 분석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자 디커플링이 오면 오늘 고점을 2768만원을 때려주고도 못 넘어간다 근데 커플링이 나오면 커플링이 나오면 100%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디커플링이 나오면 오늘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데 정상적인 수급이면 여태까지의 여태까지의 정상적인 수급 자 주가가 S&P 나스닥은 오르는데 얘가 추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 수급이 정상적인 수급이면 오늘은 커플링으로 바뀌어야 된다 커플링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인 수급이면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정확하게 내드리잖아요 이 시향 분석을 보고 있다가 커플링이 되면서 주가가 반노권을 잡고 내가 얘기한 거를 돌파를 한다 그리고 지지를 하면 아 이제 주가가 상방이다 하락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이제 가는 구간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S자 비트코인 마진거래 콜 레버리지 이렇게 빠바방 쏘는 거죠 제시향 분석을 미리 내 그러니까 그날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를 다 예측을 하고 미리 글을 쓰는 거잖아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시향 분석은 단 한 번도 안 틀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12시 3분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고 있다 자 추세 전환 구간이다 추세 전환 구간 자 추세 전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조정이 와도 상승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추세 전환이 강하게 오는 구간이라 강하게 오는 구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등권이 와야 정상적인 수급이다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건 뭐냐 여태까지의 지난 10일 동안 2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이미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무조건 이거는 정상적인 여태까지의 지난 2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정상적인 수급이라고 그러면 조정이 온다고 해도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정상적인 수급이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얼마까지 반등한다 2944만원까지 반등권이 온다라는 거죠 자 2944만원에 단기 저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자 2944만원을 여기에 매물 저항이 있으니 이거를 돌파를 했을 때는 3013만원까지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강력한 매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번 상승 추세 전환 구간에 저항이 있다 2944만원 그러니까 10월 27일날 자 10월 27일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0월 27일날이 자 이날이 26일 그 다음에 이날이 27일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까지 올랐나요 이게 2944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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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944만원 2944만원 여기가 2942만원 나이니까 자 조금 더 올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마우스가 정확하지 않아도 2946만원이죠 여기를 돌파를 못한단 말이야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걸 보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 이번 FOMC 뭐 금리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이제 게임 끝난 거다 이건 차트에서 이미 다 아 이 그러니까 차트가 아니라 제가 찍어낸 이 금액대에서 못 넘어가면 뭐 금리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못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이걸 미리 자 2944만원에 당기 저항이 있다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할 경우 3,010만원까지 상방에 올 수 있지만 추세 전환 구간은 그동안의 하락을 멈추고 새로운 반등 추세로 전환이 오는 구간이라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구간이라 좋은 기대감을 갖고 관망을 하기 바란다 자 이제 때려 맞고 이제 밀렸죠 상승 추세로 이미 한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예 그렇지만 빠지는 구간이 자 지금 s&p 나스닥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게 빠지는 구간이 쉽게 안 빠지는 구간인데 하루 이틀 삼일은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자 견디다가 만약에 주가가 이게 어느 한 시간대 시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특정한 제가 미리 시항 분석을 내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을 깨고 내려갈 때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깨고 내려가면 상승 추세가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항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천조님 감사합니다 근혁님 미소님 감사합니다 자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11시 1시 3분이에요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강하게 오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세전환은 하방을 여태까지 지난 몇 달 동안의 하방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 바뀌는 구간에 신호가 분명하게 하나 나오는데 이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트릭일 수 있거든요 자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할 경우에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트릭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아라 돈질입니다 이거 돈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매수세다 돈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대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추세전환이 되어도 강한 매수세가 연속으로 추가로 붙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붙지 않으면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다 이건 트릭이고 이건 속임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미 주가가 여기 이 금액이었을 때 목표가를 2744만 원을 잡아줬고 그다음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2944만 원이잖아요 아까 대충 찍었는데 2946만 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잖아요 거기를 못 넘어간다 거기를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마진 콜 수익 딱 챙기고 앉아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지금은 홀딩하는 거죠 왜 아직 추세선에 지지를 받고 있지만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깨고 내려가면 이건 뭐 돈 뼈락 쏟아지는 거지 그랬다가 안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매도 친 거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로 들어가고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미리 미리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미리 미리 이렇게 다 제공해 드리잖아요 제 예측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제 분석이 맞다면 아직은 상승 추세가 좋아서 추가 반등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다 10월 29일에 내 분석이 맞다면 위 분석과까지 반등이 올 수 있으니 홀딩해라 천조님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있으니 감기 조심하십시오 조금 아까 감기 갑자기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못 넘겼다 못 넘긴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금리가 원하는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 일주일 동안 매일 유튜버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강하게 반두권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9%였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못 넘어가면 이미 그거는 내부 정보로 인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여기를 못 넘어가면 금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이 장중에 12시 1시까지 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왔을 때 내 시황을 보고 있었으면 이거 속임수 트릭이다 그래서 상승권 다 반납한 거예요 이런 걸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6년 동안 S&P, 나스닥, 코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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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닥, ETF, 선물, 레버리지, 인버스, ETF, 그 다음에 미국 S&P, 나스닥의 글로벌 시황에 시황 분석을 투자를 해서 단 한 번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수익률이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리 예측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후원금이 200만 원이 아까운 돈이 아니다 여러분들 선물 마진콜 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23일 날 내 분석 보고 매수 땡겼다가 앉아서 했으면 이거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, 6천만 원 1억까지 터지는 금액인데 이게 200만 원이 아깝냐 1년 내내 분석해 주는데 단 한 번도 안 틀리잖아요 제시황 분석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FOMC 금리가 어떻게 지랄이 나발이고 이게 다 내가 분석한 거에서 이미 다 녹아져 있다 여기를 못 넘어가면 FOMC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 결정난 겁니다 나는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황은요 글로벌 시황은 다 미리 저 새끼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 월가놈들이 다 만드는 거니까 월가놈들의 핵심 멤버들이 다 연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래서 그 후원금이 아까와서 앉아서 그거를 후원을 안 하니 매일 깨지는 거지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KS 월드코인이 상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잔치는 끝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방송 하한가에 걸려 있습니다 하한가 하한가에 걸려져 있는 거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한방에 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누차 이비달토록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은 공개를 어제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붉은태양 국민기업 관성에 K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KS 월드코인의 시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진행이 됐다가 하한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돈잔치는 이미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궁격 관성입니다 이 붉은태양 국민기업 관성에 하한가가 오늘의 보도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